오늘은 깔끄미님 구성이고 구매는 스토어팜이랑 카톡 2군데서 구매가 가능하시고 설명 참고하시면 됩니다. 깔끄미님이 구매해주신 2.5회 랜덤박스 5만원치고 매미, 까미비 두부 위주로 원하셨고 코스프레비랑 매미랩진은 꼭 원하셔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쿠폰도 10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깔끄미님 구성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깔끄미님도 이거 덤으로 2만원 이상 구매해주셔서 매미랩풍지가 1세트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 5만 바 구성에 들어가는 신상 까미랩풍지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 또 땅매모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대떡매모지로 이거 까미 캔디 워실덩, 아이 캔디 땅매모지 1번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 무릎, 모찌 카드 덩매모지 1번, 콩공주 모찌 덩매모지, 파우치 모찌 덩매모지, 뽀시레기 선물 덩매모지, 그 다음 샴플레오 덩매모지, 이번에 제가 대라운드 받은 요리 섬기 덩매모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베어 덩매모지까지 들어가고, 그 미니 덩매로는 교부 아이스크림 덩매, 그 다음 아이스크림 덩매랑, 그 다음 여기 푸딩 덩매모지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수영 포토카드 덩매모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스포딩 유산세트, 메미의 놀이동산 메미 유산세트, 조개 유산세트, 가을조개 유산세트 들어가고, 이렇게 영화관 메미니스, 오피스 메미니스, 젤리 메미니스까지 이렇게 메인 시리즈도 들어갑니다. 포토카드는 토미 베이커리 포카, 그 다음에 포르츠린 메미 포토카드 들어가고, 푸른공주 모찌 도무송, 메카롱, 블루와와이 버전, 천사메미왕, 엉마미, 흑단두부 도무송, 내론두부 도무송, 달달림 베어 도무송, 그 다음에 공돌이 베어 도무송, 화장하는 삐 도무송, 딸기키링 도무송, 이번에 대략양도 받은 딸기 케이크, 딸이 도무송, 그 다음에 미짓딸기 도무송, 삐 자물쇠 도무송, 그 다음에 이렇게 못지않의 삐 도무송, 이렇게 페베로수수 도무송, 이번에는 이거 뭐야, 뼈롱게 대략양도 받은 산부, 두부 도무송, 그 다음에 메미네 붕어빵 도무송, 미치원 무지개 도무송, 띄우 도무송, 그 다음에 달수수 도무송, 도구의 당근조래 도무송, 단달가슴 곰비 도무송, 그 다음 이번 신상은 두세트 신 넣어드렸고, 이거 보행강토 까미 도무송, 두세트, 참치피 까미 도무송, 두세트, 운동복 까미도 두세트해서 이렇게 떡매약 음식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도 청소들이 이끌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여드리면 쯔쯔과 도무송, 삐프쯔스 도무송, 휘피로우 도무송, 해파리키 도무송, 아니 요거 까요 도무송, 빨간고루피 도무송, 크레펫이 도무송, 오울골비 도무송, 등록하자마피, 애기불럭 까미, 그 다음에 이거는 메모리 도무송, 아버지가 메미, 크리스마스 플리스수수, 사완메일 도무송, 이증체조 도무송, 선무수수수, 붕어빵 까미, 이번에 대량도 받은 복수수, 그 다음에 요렇게 케이크 까미 도무송, 그 다음으로 딸기청이랑, 비채장량이랑, 그 다음 노라돌이랑 꾸비타지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총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깔끔히 님도 이렇게 3만원 이상 구매해 주셔서 코스프레펫이 뒤로 한 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먹거리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 초코바랑, 그 다음에 야간지지 먹거리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 빅조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옆에 무슨 놀이, 그 다음에 베어동소, 크리스마스 요정수수, 요거는 빛의 정리, 그 다음에 하트 거울, 국수수, 요거는 메리동소, 딸기수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타놀이 수수까지 들어갑니다. 총 이렇게까지 해서 덤까지 모두 소개시켜드렸고 구매해주신 깔끔히 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랑 통고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